다음 게임은 글자에 모어로 말해요, 해요. 글자에 모어로 말해요. 몸, 글, 몸, 정답. 오케이 오케이. 궁금하면 너무 애마랄지 않은 팀전이. 아, 재밌겠다. 글자에 모어로 말해요? 한 명 깍두기래요. 한 명 깍두기요? 그럼 무조건 이기는 거네. 와, 좋다. 그러네. 그러네. 이건 내가 할게, 상처 많이 받았잖아. 내가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할게. 어,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 어, 그럼 가위바위보 하자. 아니야, 가위바위보 하자. 안 움직인 거 가위바위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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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인 거 가위바위보. 예스, 그럼 저 이겼어요? 예. 팀은 어떻게 나눠지? 팀은 어떻게 나눠요? 텐이랑 마크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을 골라요? 오케이. 이거 뭐 상반이 있어요, 근데? 어, 있지. 어, 있지. 형 같은 사람 뽑아야지. 가위바위보. 오케이, 나 태용. 오. 오케이, 나 태용. 오. 난 나부터 뽑을 줄 알았는데 너가 뽑아서 깜짝 놀랐는데. 아, 태용이 없어요? 아, 태용이 없어요? 오케이, 태용이 형. 오케이, 태용이 형, 태용이 형. 가위바위보. 태민이 형. 와. 난 너랑 상대편 하기 싫은데. 아. 스파스가 먼저 하고. 예스, 예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어. 아니야, 너는 저쪽 팀이야. 아니야, 너는 저쪽 팀이야. 오케이. 야. 우리 팀에서 이겨줘. 어? 우리 팀에서 이겨주고 여기서 틀려. 그게 맞는 거야, 야. 가자. 자신감. 좋아, 좋아. 맞아, 조은이 형. 좋아, 맞아, 좋아. 자신감. 오, 좋아. 오,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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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거루. 이야.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잘하는데, 루카스. 루카스 목마르지 않아? 루카스 목마르지. 너무 힘들어 보여. 감사합니다. 힘들이지? 감사합니다. 우리 루카스 잘 부탁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형.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만해. 자, 태락! 오케이. 오케이. 쓸데없이 고퀄이야? 야, 너무 고퀄이야. 야, 방금 보였다, 야. 봤어, 봤어. 야, 저렇게 잘해도 저렇게 딱 적어거든. 스키점프. 오케이. 이건 잘한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텐이 몸으로 표현을 잘하네. 야, 텐이 진짜 잘한다. 얘들아, 자신감을 가져. 네가 생각한 그게 맞아? 오케이. 플리즈, 플리즈.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끝? 쿡, 쿡. 쿡.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끝? 쿡, 쿡. 쿡. 오케이. 형, 이거 맞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게 맞아. 호리병, 호리병? 호리병 안에. 야, 야, 야. 야, 야. 그게 뭐지? 거기 집 안에서 피를 불면 독사 나오는 거. 아, 그게 이 단어야. 맞네. 텐, 텐. 텐 나오는 게 이 단어였어. 맞네. 아, 이게 이 단어였어. 야, 텐아, 너 알고 있었어, 이 단어? 형. 이거. 맞지? 내가 생각하는 그게. 이거 맞아. 두 글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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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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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야! 예! 좋아, 좋아. 좋았어. 아, 좀 긴장. 아, 너무 좋았어요. 형,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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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친 잘 뽑았어, 팀원들 잘 뽑은 거야.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아, 약간. 아. 어. 어. 따라하지 말라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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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형이. 그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쪽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 진짜 웃겨.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진짜. 뭐지, 이거? 아, 머리카락. 어. 아. 아. 발가락 포인트. 뭐야? 태극권. 당랑권, 당랑권. 정답, 하프. 아. 오케이.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 지금부터 이해했다. 아, 나 모르는 건가 봐. 자신감, 자신감. 믿어. 자기 자신을 믿어. 맞아. 자기 자신을 믿어. 틀려도 아무도 너한테 뭐라고 하네. 자신을 믿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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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화장실. 야, 이거 화장실이다. 나 또 못 봤거든. 아, 이동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앉아서. 꽃게. 아, 좌욕기. 아, 이거 지금. 후대식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앉아서. 이동식 화장실. 아, 좌욕기. 청소, 청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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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 이거 아는데 이름을 몰라. 오케이. 아깝네. 아까워. 아깝다. 아쉽다. 태형아, 태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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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아, 나 형. 나 이쪽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이쪽. 이쪽 아직 안 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옛날 말이라서 어렵긴 해. 옛날 말이라서. 옛날 말 아니잖아요. 옛날 말이야, 옛날 말이야. 아니, 이거 뭐지, 이거? 아니, 이거. 아니, 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뒤에 애들 간 거 아니지? 간 거 같아가지고. 간 거 같아. 다른 데 있어, 지금. 안 갔지? 태형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 형. 아, 형. 근데 이거 진짜. 아, 형 진짜 미안해. 근데 이거 진짜 어려워. 어려워요. 뭐라 싸는지 궁금해요. 방향을 잘못 썼어, 근데. 그, 이걸 아는데. 이게 다 있어요. 오, 이건 안 돼. traitor.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오케이 그럼 나도 이름 몰라 괜찮아, 나도 몰라 나는 몰라 갑자기 그런 거잖아 그거, 그거 마크는 알 수 있어 마크는 알 수 있어 마크는 알 수 있어 마크야, 잘 봐 오케이, 제발 이게 맞을까? 이동식 상자 안에 하나, 둘, 손잡이가 두 개 있어 홀립 우리 화이트 화장실 아, 나 이거 알아 근데 이름 모르더라 근데 이름 모르더라 나도 모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나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나 진짜 이거 알아 두 명이서 타잖아 그리고 이걸 들어가서 이거 하잖아 이게 이름이 바로 그거 그거 바로 그거야 그거 그거잖아 아, 나 근데 미안해 형, 나 진짜 안 떠오른다 오케이 아, 이게 뭐예요? 화이트 형 제가 네? 복슬레이! 아, 맞아, 맞아요! 아, 맞아! 아, 복슬레이 근데 완전 다 달랐는데 이거 완전 다 달랐는 것 같아 근데 완전 다 달랐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아, 이거 그게 생각나는데 아, 이거 그게 생각나는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아, 잘했다 이거 나 문제 못 봤거든 이거 나 문제 못 봤거든 아, 이거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저요? 아, 멀어졌어 오기가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마지막 게임 그거도 알겠어 그건 알겠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한 글자씩 해봐, 한 글자씩 이건 알겠다니까 어? 저거? 저거? 마지막 힌트 와, 근데 야, 근데 이게 말이 돼 심해했다, 진짜 설명을 잘한 것 같아, 설명을 설명을 잘한 것 같아 소라계 아, 어떻게 알았지? 뭐였어? 뭐였어요? 만장 예자 맞았구나 얘가 입모양까지 해줬어, 형한테 근데, 근데 근데 만장 개 장 그치, 장 장 장 장 아, 우리 생각 안 됐어 아, 간 맞아, 그게 맞아 그치 아, 생각난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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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야 아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야 아이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애들아 잘 가 루카스 형 이거 잊지 말아요 오케이 오케이 플라워 아, 오케이, 오케이 웨이, 웨이, 웨이 됐어? 왔어? 오케이, 렛츠고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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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맞아? 진짜로? 네 오케이 좋아, 좋아 하, 쓰 뭐 이런 거 되나요? 하, 쓰 이런 거? 저거, 저거, 저거 잘하고 있어 이게 메인이야 아니면 이게 메인이야 이게 메인인가? 근데 이게 앞에 이게 파이어가 있으니까 한 글자가 더 붙어서 나오는 게 맞지 않겠지? 그게 바로 그건 거겠지 구워서 나와야지 이게 나오는 거야? 구워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뭐 이런 거 되나요? 아, 나 진짜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1, 2, 3, 4 군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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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굿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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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villa 굿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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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뭐지? 이거 진짜 그냥 솔직히 잘했다. 나 물까지 줬는데. 맞아요. 틀릴 수도 있어. 자신 없는데. 맞춤법. 그거 맞아요? 맞춤법? 너의 노력에 내가 끈탄을 끊지 못하겠다. 그거야. 잠깐만. 좀 더 디테일하게 봐. 좀 더 내가 헷갈려. 오케이. 이거 못 맞추잖아. 우와. 형 생각하는 거 맞는 거 같아. 너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공작? 그쵸. 땡. 공작? 그쵸. 땡. 목도리도 봐봐. 그게 맞구나. 이거 하지 그러면. 이거 하지 그러면. 이거 하지. 이거 하래. 이거 하지. 이게 정석이야. 이게 정석이긴 해. 근데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태현이 형이 잘했어. 이게 처음에 생각했는데. 어렵다. 이거 어려웠어. 울카스 수고했다. 수고하셨어요. 나 고구마 할 때 제일 짜릿했어요. 울카스 잘했어. 잘했네. 다 같이 됐어요. 네. 우리 아저씨yz hospital작원을 불러주세요. 다시 병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저씨랑 그럼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저씨. 한글자막 by 한효정